모근의 충절이 이룬 대숲 모근 이색은 배전을 찰랑거리고 지나가는 잔잔한 강물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헤아려 보면 흘러가는 강물보다 더 덧없는 지난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나이 대장부로서 청운의 꿈을 품고 벼슬길에 올라 오직 나라를 위해 한 생을 바쳤지요 그러나 지금 구구는 기울었고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뭇잎처럼 표표히 떠나온 이색의 가슴엔 지울 수 없는 망국의 한만이 멍울이 되어 남았답니다 푸른 강물 속으로 희미하게 들이온 산의 풍경을 깨뜨리며 물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저 새는 돌아갈 둥지라도 있겠지만 이 몸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구나 이색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를 젓는 사공의 한숨소리 또한 깊었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한 후 고려의 구구는 풍전등하와 같았어요 이성계는 우선 우왕을 패하여 강화로 유폐시키고 최영 장군을 귀양보냈다가 그곳에서 죽였지요 우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데도 조정의 신하들은 이성계를 두려워한 나머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때 대장군 조민수가 나서 우왕의 아들인 창을 왕으로 세우니 이가 바로 고려 제33대 임금인 창왕이랍니다 그때 창왕의 나이는 구세에 불과하였어요 한창 부모의 쓰라에서 재롱이나 피우고 있을 나이에 일국의 왕이 된 어린 창왕을 바라보는 이색의 가슴은 쓰라릴 듯 아팠어요 그러나 이성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색은 언제나 노심초사하였어요 이색은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하였지요 제일 급한 것은 일단 이성계를 어떻게든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계와 그를 추종하는 일파들을 떨어뜨려 놓는 게 급선무였지요 이색은 이성계로 하여금 창왕을 호위하여 명나라에 입조토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어요 전왕의 설례를 보자면 왕이 명나라에 머무는 동안에는 호위병들도 같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색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이성계 일파를 제거할 작정이었던 것이랍니다 이색은 자신이 직접 명나라로 들어가 황제를 아련하고 그와 같은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창왕을 입조토록 하라는 명황제의 명령을 받아올 작정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이색은 왕을 아련하고 자신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달라고 주청하였고 왕은 순순히 허락했답니다 이색은 자신이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이성계가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고 여겨 이성계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성계는 병을 핑계로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어요 속으로는 통탄할 노릇이었지만 왕을 호위하여 가지 않는 이상 이색도 더는 강요할 수 없었답니다 이색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성계의 아들들이라도 같이 명나라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어요 이성계는 한운수 없이 다섯째 아들 방원의 대동을 승낙하였지요 이색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했답니다 나이 어린 왕을 사지에 두고 가는 것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는 조바심에 이색은 일행을 재촉하고 또 재촉하였어요 그리하여 명나라에 도착한 이색은 황제를 아련하였지요 그는 명나라 황제에게 본국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창황의 입주를 서둘러 달라고 주청하였어요 그러나 당시 명나라의 사정도 여의치 못하여 결국 이색의 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색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허탈감에 사로잡혀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즉시 벼슬을 내놓고 조정을 떠났어요 명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성계를 막을 방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는 달보다 허망한 것이 기운은 구근이었어요 이성계는 마침내 역성혁명을 통해 1392년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듬해 국명을 조선으로 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답니다 고려는 역사 속으로 나뭇잎처럼 표표히 사라졌어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한 지 474년 만의 일이었답니다 고향인 한산의 낙향에 있던 이색은 세상 사이의 흥미를 잃고 깊은 산속에나 들어가 여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어요 이미 나이 60을 훌쩍 넘긴 이색과 늙은 사공이 탄 배가 잠시 나루에 머물렀을 때 일단의 관복을 입은 이들이 나루배로 다가왔지요 경기 감찰사의 명으로 이색을 찾은 그들은 대궐에서 하사한 술 한 병과 포성기 두세 가지를 안주거리로 차린 개다리 소반을 받쳐들고 있었답니다 이색은 정작 담담히 술상을 받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늙은 사공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술상을 앞에 두고 이색은 말이 없었지요 술상을 받쳐 들고 온 자들도 먼 산 바라기들처럼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섰을 뿐 이렇다 말이 없었답니다 이색은 천천히 술병을 막았던 마개를 열다 말고 물구러미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술병의 마개는 아직도 푸른빛을 잃지 않은 대줄기였지요 이색은 술잔 가득 술을 따랐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흐르는 강물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이색은 술잔을 한 손에 들어 눈을 감고는 단숨에 벌컥 들이켰어요 술상을 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은 이색은 남은 한 손에 들고 있던 대줄기를 힘주어 꼭 지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내가 지금껏 고려를 위해 충절을 다했다면 이 대줄기가 살아나 무성한 잎을 피울 것이나 만약 내가 고려를 배반하고 신화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 대줄기는 썩어 없어질 것이로다 이색은 손에 든 대줄기를 힘껏 강 기슭을 향해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꼿꼿한 모습으로 앉아 하늘을 응시하였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색은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졌답니다 늙고 쎄한 몸이라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요 고려의 충신 이색은 이렇게 나룻배 위에서 비통한 일생을 마쳤답니다 그러나 충신의 절이는 하늘도 아는 것일까 이색이 대줄기를 던진 강 기슬개는 그로부터 해마다 대나무가 무성히 자라더니 나중에는 온 기슭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넓은 대숲을 이루었답니다 작서의 변으로 천민이 된 두 옹주 중종은 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고 그의 부인 신시도 왕비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신시는 곧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지요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의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뒤 중종의 새 왕비를 간택하기로 하였는데 대비 윤씨의 제의로 후궁들을 먼저 뽑아 입걸시킨 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왕비로 정하기로 하였지요 중종의 후궁이 된 사람은 윤여필의 딸, 박수림의 딸, 홍경주의 딸, 나, 숙담의 딸 등 네 사람이었어요 이 중에서 박수림의 딸이 가장 아름다웠는데 왕비로 결정된 것은 윤여필의 딸이었지요 반정의 일등 공신인 박원종이 외삼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리하여 장경왕후 윤씨는 중종의 정식 왕비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중종은 장경왕후보다 박수림의 딸인 경빈 박씨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빈 박씨가 장경왕후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복성군이지요 경빈 박씨는 해수농주, 해정농주 등 두 딸도 낳았답니다 장경왕후는 경빈 박씨보다 아들을 6년 늦게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뒷날 왕위를 물려받는 인종이지요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중종은 인종을 6살에 세자로 책봉하였어요 그런데 왕비가 죽은 데다 복성군이 세자보다 6살 많고 중종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경빈 박씨가 복성군을 세자에 앉히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러던 중 중종 22년인 1527년 2월 29일 세자의 생일날에 기이한 사건이 터졌어요 누군가 쥐를 잡아 내 다리와 꼬리를 자르고 입, 귀, 눈을 불로 지진 뒤 세자의 침실 창문 밖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어요 이 사건을 작서의 변이라고 한답니다 세자는 해생이었는데 해는 돼지에 속하고 쥐도 돼지와 비슷하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세자를 저주한 것으로 여겨졌지요 우의정 심정과 자의정 이 유청이 중종에게 이 사건을 아래고 범인을 잡을 것을 청하였어요 이때 사람들은 경빈 박씨를 범인으로 의심했답니다 그리하여 경빈 박씨의 시녀와 사위인 홍려의 종들이 신문을 받았는데 맞아 죽거나 거짓 자백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결국 경빈 박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은 죄를 뒤집어쓰고 귀양을 가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해수농주와 해정농주는 천민으로 전락했으며 해수농주의 남편 김인경은 유배를 떠났고 해정농주의 남편 홍려는 신문을 받다가 맞아 죽었답니다 또한 우의정 심정도 경빈 박씨와 한패라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였어요 1532년 이 사건은 이 종익의 상소에 의해 중종의 맞사위이며 권신 김알로의 아들인 연성위 김희가 아버지의 사주를 받아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어요 김알로는 심정 세력에게 원한을 품고 이들을 제거하려고 이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중종 36년인 1541년 세자는 중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복성군과 해수농주, 해정옹주를 복권시켜달라고 하였어요 현재 두 누이가 천민이 되어 있으니 그 생각만 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털어놓았지요 중종은 이 상소문을 읽고 감동을 받아 복성군과 해수농주, 해정옹주를 복권시켜 주었다고 한답니다 담장 감옥에 갇힌 토끼 가죽 처녀 옛날 중국 감속성의 마이아산 아래에 회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회족은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이슬람교인 회교를 믿는 민족이랍니다 이 마을에는 13살짜리 딸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아이사였지요 어머니와 딸은 매주 금요일 정오마다 모스크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맘이었지요 이맘이란 집단적으로 예배할 때의 지도자를 가리킨답니다 어느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이맘이 아이사 어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당신에게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내 방에서 잠깐 봅시다 이맘은 아이사 어머니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는 아이사 어머니와 마주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였어요 에헴, 이런 얘기를 하자니 좀 쑥스러운데 당신의 딸을 나한테 주시오 내 아내로 삼고 싶소 예? 아이사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올해 70살인 노인이 겨우 13살밖에 안 된 아이사와 결혼하겠다니 기가 막혔답니다 아이사 어머니는 금세 얼굴빛이 변하였어요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2년 뒤에나 식을 올릴 터이니 미리 약혼이나 해두자 이거지 따로 약혼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아이사와의 결혼을 승낙만 해주면 됩니다 이맘은 이렇게 말한 뒤 품속에서 은 200량을 꺼내었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이사 어머니는 돈을 보자 눈을 번쩍 떴답니다 군침을 삼킬 만큼 많은 돈이었어요 아이사 어머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품파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나마 일거리가 없으면 굶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런 처지에 많은 돈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 200량이라 뼈가 휘도록 평생 일해봤자 난 이런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할 거야 이맘이 나이가 많다 뿐이지 신랑감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 알라신을 모시는 분이잖아 그 덕에 아이사와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테니 아이사 어머니는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튕겨보았어요 이맘을 사위로 삼았을 때 덕을 보면 보았지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았답니다 그제야 아이사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좋아요 그 대신 결혼식은 2년 뒤로 미루어야 해요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이사가 아직 어리니까요 아이사 어머니는 은 200량을 받고 딸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하고 말았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아이사는 꽃다운 처녀로 자라났지요 이 맘이 아이사 어머니를 불러 말하였어요 자 이제 아이사가 15살이 되었으니 결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이 맘은 혼인 날짜를 아이사 어머니에게 알려주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였지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사에게 말했답니다 아이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하도 뜻밖이라 얼떨떨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맘과의 결혼 약속을 그동안 숨겨왔던 것이지요 그제야 어머니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이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어머니, 저더러 이 맘의 아내가 되라고요? 싫습니다 제발 그 결혼만은 취소해 주세요 뭐? 싫다고? 얘 좀 봐 더러운 복을 차버리려고 하네 왜 싫다는 거니? 어머니, 저는 겨우 열다섯 살이에요 시집을 갖기에는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맘은 이른 살이 너무 노인인데 어떻게 열다섯 살이 뭐가 어리다고 그러니? 나는 열네 살에 시집 와서 열일곱 살에 너를 낳았어 그런데도 주위에서 어린 나이에 시집 왔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어리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하지만 어머니... 이 맘이 나이가 많아서 싫다고? 그건 이유가 안 돼 그 양반이 나이에 비해 얼마나 건강한지 아니? 젊은이 못지않으니?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는데 그만한 신랑감이 없다 우리 처지에 그렇게 귀하고 거룩한 양반을 어떻게 맞아드리겠니? 이게 다 알라신의 가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니 알라신께 감사기도나 드리거라 어머니는 아이사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강제로라도 결혼식을 올리게 할 생각이었어요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요 아이사 집에서는 혼수감을 마련하느라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답니다 이 맘이 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는 것이었어요 점심 먹은 것이 체한 모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이 맘의 집에서 급한 정갈이 왔답니다 이 맘이 아이사 어머니를 부른다는 것이었어요 아이사 어머니는 이 맘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알아누운 이 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아무래도 나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소 알라신의 부름을 받았거든 하도 급하게 부르시니 나 먼저 가오 뒷날 다시 와서 아이사를 데려갈 테니 그때까지 아이사를 잘 돌봐주시오 식만 올리지 않았지 아이사는 내 아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지 마시오 만일 내 말을 어겼다가는 알라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거요 아이사 어머니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 맘은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아이사 어머니는 이 맘의 말을 굳게 믿었답니다 이 맘이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겐 알라신의 명령이었지요 어머니는 뒷마당에 녹다란 담을 사방으로 쌓았어요 쌓아놓고 보니 뒷마당은 영락없는 감옥이었지요 어머니는 안체로 통하는 쪽 담장에 쇠창살이 붙은 대문을 달았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는 운막을 지어 그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하였어요 어머니는 아이사를 뒷마당에 가두며 말하였지요 이 맘이 너를 곧 데려간다고 했다 그때까지 넌 여기서 살아야 한다 하루에 다섯 번씩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하거라 해가 뜰 때 정오 하오 해가 질 때 한밤중 알겠지? 반드시 메카 쪽을 향해 예배를 해야 한다 끼니 걱정은 말거라 내가 끼니 때마다 음식을 날라다 줄 테니까 어머니는 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안체로 사라졌어요 아이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아이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뒷마당 풀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시커먼 털을 가진 늙은 토끼였어요 토끼는 측은하다는 듯이 울고 있는 아이사의 얼굴을 빤히 보았답니다 왜 우니? 하고 묻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이사는 토끼가 정겹게 느껴졌지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오랜 친구 같았어요 아이사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신의 속사정을 토끼에게 털어놓았답니다 토끼는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어요 나는 이 맘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니? 어머니의 말대로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야 하나 봐 꼼짝없이 갇혀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아이사는 몸서리를 쳤답니다 토끼야 나는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 여기서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이사는 그렇게 말하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토끼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사 울지 마 너무 절망할 것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단다 아이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토끼가 말을 하네 아이사는 너무 놀라 울음을 뚝 그쳤답니다 토끼가 계속해서 말하였어요 아이사 내가 사람처럼 말을 해서 놀랐니? 안심해라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겁낼 것 없어 오히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은걸 아이사 나는 너의 집 뒷마당에서 백년을 살았단다 이제는 너무 늙어 죽을 때가 되었지 죽기 전에 네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마 토끼는 갑자기 풀숲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토끼는 입에 물고 나온 것을 아이사 앞에 내려놓았답니다 그것은 토끼 가죽이었어요 이 가죽을 입어 그러면 너는 토끼로 변할 것이야 가죽을 벗으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너는 내일부터 운망 밑을 파 들어가거라 땅굴을 파란 말이야 마이아 산 쪽을 향해 심리쯤 파면 너에겐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힘이 들더라도 결코 중간에 포기해선 안 된다 알겠지? 말을 마친 토끼는 다시 풀숲으로 사라졌어요 아이사는 그날 이후부터 토끼의 모습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굴파기가 시작되었어요 아이사는 토끼 가죽을 입자 토끼로 변하였지요 그래서 땅 속으로 열심히 파 내려갔답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굴에서 나와 토끼 가죽을 벗었어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날라다 주는 밥을 기다렸지요 밥을 먹고 나서는 다시 토끼가 되어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굴 파기에 매달렸지요 이런 생활이 3년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사는 굴을 파다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은돈이 가득 찬 항아리였지요 아이사는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그것을 파내 운막으로 가져왔어요 며칠 뒤 아이사는 굴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답니다 밖으로 나오니 남의 집 부엌이었지요 부엌의 바닥을 뚫고 나온 것이었어요 아이사는 인기척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재빨리 뗄감 뒤로 몸을 숨겼어요 부엌으로 들어온 것은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를 어쩌지 늘어지게 잠만 잤으니 압두가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식사 준비를 못했으니 나도 참 이제 늙어서 조금만 피곤해도 맥을 못쓰니 정말 큰일이야 이럴 때 참한 며느리가 있다면 원이 없겠어 어휴 압두는 올해도 또 노총각으로 보내야 하나 가난한 집이라고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없으니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들 압두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압두는 부엌으로 성큼 들어섰답니다 지금 오니? 온종일 고생이 많았구나 배고프지? 오늘은 밥이 늦을 것 같구나 글쎄 이 애미가 늘어지게 낮잠을 잤지 뭐니 나도 참 나이가 들수록 게열러지니 미안하게 되었구나 원어머니 별 말씀을요 오죽 고단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래도 푹 주무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만두를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압두는 만두를 꺼내 어머니에게 드렸답니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하였어요 번번이 고맙구나 너는 어쩜 그렇게 애미 맘을 편안하게 해주니 너 같은 효자는 우리 고장에서 찾아보기 힘들게다 에이 어머니도 또 그 말씀이세요 저는 자식 된 도리로 어머니를 모셨을 뿐인데요 아이사는 어머니와 아들의 정겨운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 대화 속에는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것이 있었답니다 아이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다가 이튿날부터 날마다 압두의 집을 찾아갔지요 아이사는 어머니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크나큰 기쁨이었답니다 가난하지만 밝고 환한 얼굴로 지내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옳지 집안 청소를 해주자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사는 이렇게 마음 먹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왔답니다 압두와 그 어머니가 마침 집을 비운 것이었어요 아이사는 집 안에서 토끼 가죽을 벗었답니다 그러자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이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하였지요 방이며 마루를 쓸고 닦았답니다 부엌과 마당까지 말끔히 치웠어요 아이사는 설거지도 하였지요 부엌에 있는 그릇들을 깨끗이 씻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 안을 둘러보니 아주 깨끗해졌지요 꼭 새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아이사는 흡족한 얼굴로 토끼 가죽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한편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눈이 등잔만해졌어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누가 대청소와 설거지까지 해놓았지? 할머니는 귀신에게 홀린 기분이었어요 이상한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요 하루는 압두가 나귀를 끌고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어깨가 쭉 쳐져 있었지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나귀가 보이지 않는구나 어머니, 나귀가 죽었어요 뭐? 죽었어? 어머니는 얼굴빛이 창백해졌답니다 제 잘못이에요 나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나르게 했거든요 산을 오르다가 힘에 겨워 주저앉더니 그만 떼굴떼굴 굴러 바위에 부딪혀 압두는 말끝을 흐렸답니다 나귀가 있어 짐 나르는 일로 그동안 근근히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산단 말이냐 큰일 났구나 어머니와 아들은 마주앉아 방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마침 부엌에는 아이사가 와 있었지요 아이사는 어머니와 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모두 엿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이사는 부엌에 은돈을 갖다 놓았어요 잠시 뒤 잠에서 깬 압두는 어머니가 병이 난 것을 알았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더니 덜컥 몸져 눕게 된 것이지요 압두는 어머니에게 죽을 쏘어드리려고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그는 우뚝 서고 말았답니다 은돈을 발견한 것이지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압두는 은돈을 손에 쥐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의 손바닥에 놓인 은돈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압두야 니가 효성이 지극하니까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알라신이 도우시는구나 지난번에 누가 집안 청소와 설거지를 해줬나 했더니 역시 그분이었나 봐 청소와 설거지라니요? 압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며칠 전에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안이 말끔히 치워져 있더구나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압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고참 별일도 다 있네 귀신이나 도깨비 장난인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겠어 압두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는 아이사가 뗄깜더미 뒤에 숨어 집안을 살피고 있었지요 압두는 부엌 한 가운데에 서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왜 우리 집에는 잇따라 좋지 않은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어 어제는 낙위가 죽었지 오늘은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 누우셨지 아, 이럴수록 알라신께 기도해야지 이 재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말이야 모스크에 다녀와야겠어 압두는 부엌 문을 향해 두어 걸음 옮기다가 벼랑간 멈춰 섰어요 내 정신 좀 봐 어머니께 죽을 쏘드리지 않았잖아 어쩌지 그래, 모스크에 다녀온 뒤에 죽을 쏘어야겠어 알라신께 잘 보여야 어머니의 병이 빨리 나을 것 아냐 압두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부엌 문을 열고 나갔답니다 그는 모스크로 가지 않고 부엌 문에 붙어 섰지요 그리고는 문틈으로 부엌 안을 훔쳐보았어요 잠시 뒤 토끼 한 마리가 뗄감 뒤에서 튀어나왔어요 이 토끼는 물론 아이사였지요 아이사는 토끼 가죽을 벗고 부엌에서 요리를 했답니다 죽을 쓰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압두는 이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보았지요 그런 다음 어머니를 불러 부엌 안을 구경시켰어요 아이사는 요리가 끝나자 토끼 가죽을 입으려고 하였답니다 바로 그 순간 압두는 부엌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사에게서 토끼 가죽을 빼앗았답니다 아이사는 너무 놀라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이때 어머니가 아이사 앞에 다가섰지요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어요 선녀님 당신은 알라신이 보내신 분이시지요 아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답니다 아이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아이사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당신은 토끼가 맺어준 내 아들의 좋은 베필이었군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청을 듣고 아이사는 그 자리에서 승낙하였어요 그동안 아이사는 압두와 그 어머니에게 깊은 정이 들었던 것이지요 아이사는 집으로 되돌아와 돈 항아리를 들고 압두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편 아이사 어머니는 아이사가 사라지자 허, 드디어 이마미 아이사를 천국으로 데려갔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였어요 압두의 아내가 된 아이사는 다른 마을로 이사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평양 감사의 동생이 된 꽤 많은 사위 조선시대의 한양에서 살던 최재민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장사를 하러 갔지요 그는 하숙집을 정해놓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물건을 팔았는데 경험이 없는 탓인지 실패를 하고 말았답니다 가져온 돈을 모두 날려버려 한양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최재민은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평양에 살면서 아름다운 경치와 평양 사람들의 후한 인심에 반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답니다 하숙집 주인 딸을 사귀어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허전하고 보고 싶어졌지요 그래서 어느 날 최재민은 하숙집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저는 따님을 몹시 사랑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숙집 주인은 고개를 내져었어요 자네는 한양에서 왔다지만 나는 자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네 그런데 어떻게 내 딸을 자네와 결혼시키겠는가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 그리 악한 사람이 아닌 줄은 아내만 자네는 장사에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면 고생길이 헌하지 나는 이런 결혼은 승낙할 수가 없네 제가 비록 장사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여자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할 만큼 무능하지는 않습니다 곧 다시 장사를 시작하여 크게 성공할 테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비록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긴 하였지만 한양에서 알아주는 집안의 후손입니다 양반 가문 후 후예인 제가 설마 따님을 굶기기라도 하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채재민은 하숙비를 걱정해야 할 빈털털이 신세였지만 하숙집 주인에게 큰 소리를 치고 허풍을 떨었지요 하숙집 주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딸 아이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눈치이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양반 가문의 사위를 얻겠나 이 사람을 대릴 사위로 삼아야겠어 하숙집 주인은 마침내 결혼을 허락하여 채재민을 대릴 사위로 삼았지요 그런데 채재민은 곧 장사 미천을 마련하여 크게 성공하겠다고 해놓고 날마다 빈둥빈둥 놀면서 지냈답니다 평양에서 경치 좋은 곳을 이리저리 구경 다니는 것이 일이었지요 장인은 사위를 보면 분통이 터졌답니다 천하의 쓸모없는 게으름뱅이인데다가 놀고 먹는 낡은 달이잖아 저럴 줄 알았으면 사위를 삼는 게 아닌데 장인은 사위가 미워 쫓아낼 생각까지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뒷날 명재상이 되는 체제공이 평양감사로 부임해 왔답니다 장인은 그의 이름을 듣고는 사위를 불러 물었지요 이번에 새로 오신 감사가 체제공이라는 분이네 자네와 성도 같고 학률도 같은데 혹시 자네 집안 사람이 아닌가? 채재민이 대답하였어요 예, 맞습니다. 제 사촌 형님이십니다 채재민은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장인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렇다면 감사를 배러 가야 하지 않는가 당장 다녀오게나 장인은 사위덕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재촉하였지요 채재민은 당황스러웠어요 진땀을 흘리며 이렇게 둘러대었지요 예, 배로 가긴 가야지요 하지만 이런 꼴로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오랜만에 사촌 형님을 만났는데 의관도 새로 차리고 대접할 음식도 마련해 가야지요 그 후 채재민은 옷을 새로 지어 입는다, 음식을 마련한다 하면서 감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미정미정 미루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었어요 꼭 한 번은 감사에게 다녀와야 하였지요 드디어 채재민은 집을 나서 관하로 향하였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였답니다 그냥 찾아가면 감사는 나를 만나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야 꾀를 내야겠는데 최재민은 관하에 도착하자 갑자기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어요 관원들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아니, 관하에 와서 왜 통곡을 하는 거요? 사연을 말해보시오 아이고, 당신들한테는 말 못합니다 감사님을 직접 배워야만 사연을 털어놓겠습니다 채재민은 대문 앞에서 몇 시간을 통곡한 끝에 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감사가 물었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길래 통곡을 하였느냐? 예, 저는 한양에서 온 채재민이라고 합니다 채재민이라, 나하고 성과 확률이 같구나 감사가 이렇게 말하자 채재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감사님, 제가 감사님과 성과 확률이 같아서 장인어른께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요 감사님이 제 사촌 형님이시라고요 이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사연을 들은 감사는 채재민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지요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죽여달라는 것이야 내가 너의 사촌 형님이 되면 해결될 일이 아니더냐 나는 객지에서 동생이 하나 생겨줬고 너는 형님을 얻어 좋은 일이 아니더냐 감사는 채재민을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부인, 내 사촌동생 재민이요 인사하시오 얘들아, 너희들의 숙부님이시다 인사드리거라 감사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채재민을 소개해 주었지요 그리고 채재민에게 말하였어요 재민아, 장인어른을 모셔오너라 인사를 드려야 여기 있는 동안 변하지 않겠느냐 채재민은 눈물이 나도록 감사가 고마웠어요 그가 장인을 모시고 관하를 찾아가자 감사는 벗어발로 뛰쳐나와 인사를 하였답니다 사돈어른, 어서 오십시오 이 아이가 오래전에 집을 나가 생사를 몰라 걱정을 하였는데 이렇게 사돈어른께서 사위로 삼아 돌봐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채재민의 장인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요 채재민은 감사 덕분에 평양에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채재민은 채재공이 감사의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발령을 받아 돌아갈 때 그를 따라 한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돈의 동에 집을 위채 아래채를 짓고는 위채는 채재공이 쓰고 채재민은 아래채에서 살았답니다 채재공과 채재민은 얼마나 의리가 두텁고 친하게 지냈는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사는 마을을 돈의 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 임금님 중에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변장을 하고 남몰래 여기저기를 다닌 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몸소 살피려는 뜻이었지요 이 이야기도 그런 임금님이 몸소 경험한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은 한가로운 틈을 타서 옷을 바꿔 입고 한 시골 동네를 거닐었어요 천천히 거닐고 있으려니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노랫소리는 골목 끝의 작은 오막살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남자의 노랫소리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한데 섞여 있는 듯 하였지요 이상한 일이군 노랫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들리다니 임금님은 궁금한 마음에 집 가까이 가서 뚫어진 들창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방 안을 들여다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희미한 호롱불이 비치고 있는 방 안에는 아주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촐하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성직의 노래를 부르는 젊은 남자 앞에서는 머리를 깎은 여자 중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술상 앞에 한 노파가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상재가 노래를 하는 것도 이상하려니와 여승이 술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것도 회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노파가 흐느끼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었지요 이는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이유가 궁금해진 임금님은 그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노랫소리가 그치고 방 안이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젊은이가 나왔답니다 실은 집 앞을 산책 중이었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기에 실내인 줄 알면서도 잠깐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노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또 한쪽에서는 흐느끼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선비가 점잖지 못하게 왜 남의 집을 엿본단 말이오 제가 참 점잖지 못한 짓을 했습니다 하오나 기왕 본 것이니 대체 무슨 까닭이신지 이야기나 해주시지요 임금님이 사과를 하자 젊은이는 손님을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어요 임금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춤추던 여승은 부끄러운 듯 방 한구석에 다소곳이 앉아있고 흐느끼던 노파도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었지요 이미 보셨다니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 어머니의 회갑입니다 살림이 어려워 한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회갑을 잘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여기까지 이야기한 젊은이는 목이 매는 듯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방 안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러자 눈물을 훔친 노파가 차분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하였어요 내가 말을 하리다 오늘이 내 회갑이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상을 차리고 싶었던 모양이요 그런데 워낙 가난한 살림이고 보니 고기 한 근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효성 깊은 우리 며느리가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다오 그 돈으로 밤중에 이 상을 차렸지요 그랬습니까 세상에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팔아 마련한 상을 받고 기뻐할 시어미가 어디 있겠소 그런데 내가 언짢아 하는 것을 알고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구려 임금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자식들의 갸륵한 뜻을 생각하면 그보다 고마울 데가 없지만 이 늙은이는 비참한 마음에 복받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임금님이 말하였어요 참으로 효성이 깊은 분들이십니다 효성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마음 편히 봉양하지 못하니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쌀이라도 몇 가만히 내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자칫하면 임금이 변복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기 십상이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님이 물었지요 그런데 젊은이는 어째서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지요 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상중입니다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상중의 과거를 볼 수도 없거니와 생활이 공공하여 과거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언제 탈상을 하십니까 예 올 가을이면 탈상을 합니다 마치 몰 가을에 별씨가 있을 모양이던데 꼭 응시하십시오 글쎄요 글공부에만 전념할 처지가 못되는데다 노자도 넉넉지 않아 응시를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군요 젊은이 내가 조금 도와드리리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과거 준비를 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시오 아닙니다 초면에 이런 도움을 받다니 예의가 아니지요 내가 두 분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 드리는 것이니 부담 없이 받아 주십시오 너무 사양을 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할 수 없이 돈을 받은 젊은이는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임금님이야말로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저 장 안에 사는 이서방이라고만 알아두시구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임금님이 돌아간 뒤 젊은이의 어머니가 말하였어요 참으로 이상하구나 한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선비가 과거 준비를 하라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가니 아무래도 너희들의 효성에 감동하여 하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 싶구나 예 어머니 이제부터 굴 공부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니 과연 나라에서 별시를 실시한다는 방이 붙었어요 상복을 벗은 젊은이는 과거에 응시하였지요 과거를 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였답니다 이윽고 시험날이 되었고 과거장에 글재가 나붙었어요 그런데 글재를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저게 무슨 뜻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이군 글재를 본 선비들은 모두들 의아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재는 상재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늙은이는 운다는 뜻의 상가 승무 노인읍이라는 것이었어요 과거장의 다른 선비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젊은이는 속으로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이 글재로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날 밤에 들렀던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어쨌든 젊은이는 자기가 겪은 일이었으므로 남달리 감동 깊은 글을 쓸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였어요 상을 받기 위해 임금님 앞에 불려갔을 때 젊은이는 다시 한 번 놀랐답니다 임금님은 바로 얼마 전 자기 집에 들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젊은이를 가까이 부른 임금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그대의 어려운 사정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요 자고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은 위로는 임금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앞으로 그대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할 것을 부탁하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하여 효성 깊은 젊은이는 어진 임금님을 잘 보좌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